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 시켜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어록입니다. 출근부 찍지 마라. 없애라. 집이든 어디에서든 생각만 있으면 된다. 굿 헤어 회사에서만 할 필요 없다. 6개월 밤을 세워서 일하다가 6개월 놀아도 좋다. 논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 놀아도 제대로 놀아라.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류나 2.5류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잘해봐야 1.5류이다.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앞으로의 10년은 과거의 50년, 100년과 맞먹는 기업 경영의 변화, 세계 역사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사류, 관료와 행정 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2,300년 전에는 1,20만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살렸지만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이리 10만명의 직원을 먹여살린다.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은 지식과 브랜드, 디자인과 같은 소프트한 분야들이 좌우할 것이다.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삼성만의 소프트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다. 삼성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하고 모자라는 부부는 기꺼이 협력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공존공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어깨를 겨루게 됐고 이런 놀라운 성장에 삼성이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지난 반세기의 발다취를 거울로 삼아 삼성의 위대한 내일을 설계하자.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멀다. 위대한 내일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삼성의 제품과 서비스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자.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실패가 두렵지 않은 도전과 혁신,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쉬는 창조 경영을 완성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바꿔야 한다. 5년 전, 10년 전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하드웨어적인 프로세스와 문화는 과감하게 버리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제도, 관행을 떨쳐내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 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